읽다. 보다. 통화하다. 세상의 모든 미디어를 탭할 시간. 애니콜 갤럭시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면박 대통령이 오늘 김관진 전 합참의장을 새 국방부 장관에 내정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위기상황에 신속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면박 대통령은 오늘 김태형 전 국방부 장관의 후임에 김관진 전 합참의장을 내정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육사를 나와 군단장과 합참 작전본부장 등 야전과 작전을 두루 거친 전형적인 무인이며 개혁성과 추진력을 겸비했다고 청와대는 평가했습니다. 개혁성과 추진력을 겸비하였고 합리적이면서도 강한 리더십을 보여준 전형적인 무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냉철한 판단으로 신속단호하게 대처해 국민으로부터 군의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 청문 과정에서 이번에 군이 허술한 대응을 한 이유에 대해 지난 60년간 평시체제가 지속되면서 우리 군이 보고만 중시하는 행정조직형으로 변했고 군인들 사이엔 진급에만 신경쓰는 분위기가 퍼졌기 때문으로 진단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태영 전 장관이 경질된 이유 중엔 김 전 장관이 폭역 당일 보고를 받고도 50분이나 국회에 머물렀던 점이 작용했다며 교전 상황에서 장관을 붙잡고 있었던 야당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인선 작업이 완료된 만큼 장관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가 조속히 열릴 수 있도록 여야의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